수학의 답, 우리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요 이런 상황이에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개인이 내면 8천원씩 내야 되는데 단체 입장은 되게 싼 경우 많잖아요 선생님은 학교 친구들 어디 데리고 가다 보면 항상 단체가로 많이 친구들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단체는 이렇게 싸구나 느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40명 미만에, 40명 미만이니까 30몇 명 될 수도 있고 20몇 명 될 수도 있겠죠 우연이네 반 학생들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단체 관람권을 사는 게 이득인 경우가 있대요 40명 미만인데 단체 관람권을 살 수 있어요? 그냥 우리 40명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거짓말로 왜? 조금 더 싸니까 예를 들면 한 39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9명이 다 8천원을 내고 사느니 차라리 우리 40명이에요 얘기하고 이거 하나 사서 목표 한 장을 버리던지 다른 사람 주던지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식이 엄청 엄청 초간단하거든요 일단 X를 세워보기 위해서 개인 관람권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이득인지 몇 명 이상일 때 X명 이상일 때라고 두고서 해결을 해보면 X명이 개인 관람권에 돈을 낸 경우를 생각해 보고 아예 우리 40명이에요 라고 퉁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몇 명이라도 얘기 안 하고 우리 40명 단체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40명이 한 사람당 6천원의 가격으로 책정돼서 돈이 나올 거고 여기는 X명이 한 사람당 8천원의 가격으로 책정돼서 돈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떤 게 이득일까 단체를 사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단체가 더 싼 경우 이렇게 적은 경우를 찾아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엄청 간단해요 8천원씩 X명이래요 그럼 내야 되는 돈은 8천X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우리 40명 왔거든요 이렇게 퉁쳐버리면 얼마 내면 되죠? 이렇게 내면 해결이 되는 거죠 24만원 맞죠? 이렇게 내면 됩니다 자 어떤 게 더 비용이 저렴할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?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? 8천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 전에 0을 좀 세게 떼고 생각해 보면 8X가 240 이렇게 되고 X가 부호 안 바뀌죠? 양수로 나누고 있어요 30명보다 크면 오 생각보다 적네요 30명보다 크다는 얘기는 최소 몇 명 이상이면 31명부터는 오히려 얘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31명부터는 애초에 어 저희 40명 왔는데요? 이렇게 얘기하고 40명치를 구입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몇 명 이상일 때 30명 이상일 때 아니에요? 등호 없습니다 31명 이상일 때부터는 그냥 40명이에요 하고 단체 관람권을 사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구하는 수학의 답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여기 8천원씩 X명 내는 건 잘해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 단체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는 40명으로 그냥 퉁 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40명 왔다니까요 그래서 40명 가격을 그냥 써주면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식은 엄청 간단했죠? 풀이도 간단했어요 얼마든지 수학의 답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불타오르네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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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